맥스의 생일은 8월 8일입니다. 잠깐만 맥스가 어느새 3살입니다. 맥스가 두 달 반 됐을 때의 영상입니다. 문을 안 열어줬더니 화가 난 모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간식을 들고 있습니다 맥스가 간식 냄새를 맡았어요 그런데 왜 할머니가 간식을 안 주시지? 어리둥절합니다 너무나 의아한가 봅니다 닦아서 그냥 간식을 줍니다 마당비를 아주 좋아합니다 맥물로 흙만 씻어주려고 합니다 맥스의 세 번째 생일 기념 추억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